이거 누구야? 달고나 중독님 아니야? 어? 달고나 중독님이 어? 아니야? 달고나 중독님이 주말 내내 어디 놀러갔나 바람났나? 어? 썬남이랑 어? 바람났나 어? 어? 저 감감 무속히기야! 오늘 마지막 주말인데 썬남 있으면 뭐 축하해줘야지 뭐 썬남 생기면 나한테는 불이익 크으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이거 뭐야 워우우우우우우우우 Mats 어... 하노펜이 나왔어? 하노펜이 나왔어? 더워... 더워 이 자식아 덥고 배고파 덥고 배고파 엄마 이 열혈팬아 넌 내방전 회장해라 그냥 덥고 배고파 어? 니가 해장해먹어 뭐...지금 뭐...집이야? 어머니 괜찮아? 어머니 몸 어때? 아... 더워 아... 어머니는... 어떠셔? 효과음 죽인다 게임 아직... 아프시대? 으흠 히 már 쓰윽 쓰윽 신 쿠 시 aire aqu Quin 앤 보쮸 이유 이실 저 스빨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나?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야되나?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붕괴를 해야돼? 붕괴를 해야돼? 꼭대기층에 올라가야되거든 붕괴를 해야돼 붕괴를 해야돼 붕괴를 해야되네가 뭔소리야? 방송에서 붕괴 붕괴 다 올라왔죠? 그래서 올라가기 복구해야지 뭐 밥 먹었어? 굿 대기분 힝 구매 앤 힝 휵 힝 앤 웨일 абот 집이냐? 짬뽕 집이냐? 짬뽕? 짬뽕 곱빼기 먹었어? 여기서는 이제 불보다는 얼음이 나오지? 캔슬 아이씨 남자는 곱빼기 먹어야지 짬뽕이요 야 일하는 거 힘들지 않냐? 쉬는 날 없어요 아무나? 쟤 으악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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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공간이 좋으니까 군복할만하다 아 휴가라고? 아 씨 못먹았네 아 씨야 이렇게 공격하니까 짜증난다 원래 양피 방어가 있으면 좋은데 자키 공격은 무조건 해야돼 폭발이다 예압 아 보조료가 있었구나 사용 안했네요 휴가니까 좋겠네 자키 공격은 무조건 해야되네 자키 공격은 무조건 해야되네 어디서 하라고 어 어디서 아 줄 어 줄이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는 게임이라 나도 많이 힘들어요 괜찮네 잘 안떠 여기 전체적으로 보자 아 여기 써줘 condu고 불결을 해야죠 이 상비를 과거하고 미래로 바꿔수했어 아 몇 suits 아 과거? 현재? 미래까진 아닐거야 과거 시간을 어느정도 지배하는 거죠 다들 주무신? 하노페인 어제 온다고 해서 왜 안왔어? 어? 이 자식이 형한테 낚시를 해? 어? 형님이 낚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형님한테 낚시를 해? 죽을래? 어? 이 자식이요. 어제 막 방송 온다고 했거든 나한테 전화로 음 어제 이거는 마법을 잘 안 쓰더라고 게임이 크아 진짜 가는 거야? 거인을 타고? 어제 온다고 했잖아 씨 니가 전화로 저 배 타고 가는 거죠? 당기기 역살짝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서울 갔다 올 거야 아이씨 서울 가서 재밌었다는데 아우 어제 서울 아우 아쉽네 못가서 학교+, 나이가 딱 셋이 또 모여서가고 일자로 딱 서서 노상방지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그래 고르곤해 놓을까요? 이따 방식님 온다 그랬어 PC방 가서 아 됐어 뜯어먹을 건 다 뜯어먹고 가야지 헉! 어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온다고 했잖아 그렇죠 달고나 중독님 헉! 어쩜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언제나 잤어? 야 님들 추천과 지겨찾기 부탁드려요 추천과 지겨찾기 오늘 많이 덥네요 가드오브아 퓨리요왕 아 오늘 목욕탕에서 하루종일 잡네 찬물에 나와봤어 아이씨 수영장보다는 거기가 나을 것 같다 물도 더 깨끗하고 수영장 물보다 교회 잘 갔다왔어? 이건 자막하고 양호 검사기 잘 돼갖고 아레스 아들 방금 사라진 남자 오르코스인가? 네, 그 계약을 해외야 돼요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살고 싶었던 것과 함께 이는데 그는 자신의 마음을 맞게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제 정신은 정확하게 됩니다 그는 남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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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희망을 보냈습니다 그는 남의 희망을 보냈습니다 그는 남의 그는 그의 영향을 보냈습니다 커저링, 그, 내렸나? 커저링 내렸어요? 그, 극장에서 그, 극장에서 커저링 보고싶네, 나도 어? 수녀귀신이 대박이래 잠멋도들은 빨리빨리 제거를 하고 아이씨 제거하는 동안 많네 아 계속 나오네 어차피 저 주 주는 케르베르스 아 이게 짜증나 야아 적절한 타이밍에 잠멋까지 다 안 스릴고잉 잠멋은 다 처리해야돼 안그러면 힘들어요 스플레스 데미지 야 근데 하느펜 너 매운거 안 먹는다고 하지 않았냐? 어? 매운거 안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짬뽕을 먹었어? 너 나한테 거짓말 했지 빨리 얘기해 짜식이고 잠깐만 짜식이 형님한테 매운거 못 먹는다고 했잖아 왜 짬뽕을 먹어? 어? 짬뽕도 엄연히 매운건데 어? 매운걸 못 먹는다며 잘 못 먹는데 짬뽕 곱빼기를 먹었어? 난 짜장보다 짬뽕 이상하게 짜장보다 짬뽕이 좋더라 아씨 전혀 다른 맛인데 그걸 비교할 필요는 없고 일로 가는거 아닌 나무네 아 앞에 점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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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아 짬뽕 별로 안 맵지 아 짬뽕 별로 안 맵지 아 더워 아 더워 전.. 전서요 전.. 전서요 전.. 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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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리에 каких Cai 오றBr sorts 전서요 참اomes 오늘, 너는 우리의 위원한 스파타의 가장 큰 대리인 스파타가 누군가를 지켰어 그래서, 너는 더욱 상불로 더 상불로 인해가 있다는 것이지 어, 아 나도 짬뽕 아, 하루페인 나 짬뽕 아씨, 짜식 짬뽕을 먹어? 아, 하루페인 나 짬뽕 짬뽕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마음에 들었던 여잔데 이렇게 죽이는구나 나도 짬뽕 먹고 싶다고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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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짬뽕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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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해 짬뽕 먹고 싶다고 했지 정말로 박력이는 진짜 잡기 공격이 더 걸리네 자꾸 앞으로도 짬뽕 이 소리가 이 게임 효과음이 어우,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게임은 재밌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 뭐야, 양피방구 하려다 자꾸 맞네 순간적으로, 그 뭐야, 양피방구 하려다 자꾸 맞네 순간적으로, 그 뭐야, 양피방구 하려다 자꾸 맞네 이건데, 자꾸 헷갈려 해 음? 1편 전 이야기 그래픽은 그래픽은 가장 좋아 스토리는 거의 첫 단젠데 이거는 내가 방송 잘 안 해 재미가 없어서 별거리만 있고 맨날 한 입 어서 오세요 한 입 어서 오세요 오우우우우우우 insurance 헉 헉 크, 크레투스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서 재밌어서 하하하흐으으으으으음 아레스란 이제 계약을 이제 이렇게 파기하기 전? 아레스를 공격을 못해요 지금 아레스를 공격을 못하는 그러면서 지금 노예계약을 파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우 겨드랑이에 땀 차는 것 같어 겨드랑이 냄새도 안 나는데 겨드랑이 냄새 한번 맡아볼래요? 달고나 증정님 냄새 한번 맡아볼래요? PC 게임 아닌데? 콘솔 콘솔 3분간 1개가? 네? 애청자니까 그런건데 싫어요? 네? 애청자니까 이거 뭔지 알겠다 시체가 안보여어 어우 철벽녀 아 역시 철벽녀였어 예? 저녁이요? 먹었어요 5,000원짜리 백밭집가서 백밭 먹고왔는데 미역국이 맛있었어 철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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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벽을 열어 아이씨 중간에 이 지식인들이 나오네? 근데 얘네들도 다 죽잖아 도 proverb 아이씨 이런걸 이ух... 테드랑이 냄새? 나도 싫지! 저런 반응이 당연하지 나는 극한 반응을 보일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치킨 냄새 맡고 싶어요 자신을 지켜냈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당신을 지켜냈어 당신을 지켜냈어 하지만 당신을 지켜냈어 당신을 지켜냈어 당신을 지켜냈어 당신을 지켜냈어 짬뽕 정말 맛있어 요즘 같은 날씨에 그것도 에어컨에서 먹는거 에어컨 그리고 또 에어컨 플러스 그 뭐야 그..선분기 헤카토 케이 아이씨 이름도 되게 이상하네 아 심실내서 그랬어요 설마 내가 그럼 병태질 시키..할까요? 어? 아 그리고 내가 겨드랑이 이렇게 다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어 한번 냄새 맡아봐 자 냄새 맡아봐 이러면 더 이상하잖아 효과는 안죽이지 다 잡는 방식이 있지롱 움직임은 나만 줬다거든 저거는 냅둬는 어려웠거든 짬뽕 자체가 하트 같았어요 짬뽕 자체가 하트 같았어요 아 엄청난 사운드 군모와 군모 폭발이 있을거 같더라 군모와 군모 폭발이다 바다다바바다반밤 바다바바밤 옥ora,암거거라! 아아 나는 최고 아 저 잘못 맞았어 안맞았네 어우 잘맞았는데 시간은 내가 지배한다 아 여기 있었구나 불이 아 몸빵 좋아요 이거 시간 지배하기 전화 까기 잘가 계드랑이 냄새를 한번 맡아보자 피하고 타단 한번 더 피하고 오 나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거 깼는데 멋있어 보이지 않 뭐 안 멋있어 보이지 않나 아니에요 님들한테 뭘 더 말해요 멋있어 보이지 뭘 멋있어 보이지 게임 페인같이 이치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는 버튼 좀 많이 사용해요 그래도 솔직히 나도 생각해보니까 겨드랑이 드립은 진짜 나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아버지 전화를 위해 너에게 너를 우릴 수 잊지 그냥 하나만 всего є Arrived 다른 드립을 해서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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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iler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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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이야 엣 디리아 퓨리아 여왕들 아들 뒤에 있는 말같이 생긴거 추천가지로 사기 부탁드립니다 아폴로 신전에 왔는데 아폴로 석상을 만들어야죠 근데 나 실시간 핫이슈야?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빨리! 왠지 느낌이 실시간 핫이슈가 타는 냄새는 뭐지? 방송? 아니라고? 왠지? 왔어? 어? 소가 어디다래? 왠지 비하자 하아 적절하다 적절해 왠지 꿀잼각? 그거 최고같은 애들 밀어주는거 실스텝 나한테는 전혀 어? 득이 없는 실시간 꿀잼각 포기했어 보조말목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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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호고기 척살 환호고기 척살 환호고기 척살 솔직히 나 아프리카 꿀잉각 이거 업데이트 된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아이 솔직히 씨X 되는 놈들만 가진 놈만 더 가지게 되잖아 얘를 어? 안 그래요? 가진 놈만 더 가지게 되잖아 나같이 이제 어? 그 뭐야 비지꺼고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 내 방송에 꿀잉각 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끼케봐야 내가 둔메게 막 목청 높여서 해봤자 50명 진짜 하루 종일 해야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1분이면 바로 500명이지 이거는 기존에 방송을 죽이는 거에요 죽이는 거 되는 돈만 더 된다니까? 가진 돈만 더 가진다니까? 제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아프리카에서 그렇잖아 나는 하루종일 존나게 해봐야 50명이 꿀잉각 해줄까 말까고 그런 애들은 1분이면은 바로 그냥 그 뭐야 음? 1분이면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이 해주는데 어? 복구 아프리카의 수많은 BJ들 딱 보면은 비지꺼 올라가고 싶어도 힘들걸? 인원의 차이야 그리고 꿀잉각 해줄면은 광고일까 되잖아 방송 그걸로 또 다 멀리는 거야 이제 고정예청자 빼고 신기해서 가겠지 또 사람이 많으니까 또 신기해서 클릭도 한번 해보고 아이씨 없네 맞을래? 무슨 하드시위방송해준다던데? 꿀잉각 채택때문은 일단 때릴넘만 계속 때려야죠 가둬드의 덕치 일단 죽일넘만 죽이자 죽일넘 먹기 죽일넘 막 suck 아 아 아 으 살.. 그..뭐야 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물론 이 게임을 하려면 플레이스테이션 3가 있어야 돼 이 게임을 하려면 플레이스테이션 3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 차이지 어 그래 내가 더 없다 그..뭐야..좀 센 애들이 나와갖고 이거는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 이거 오브 많이 필요해요 기다려봐요 나중에 만원에 뜰 거예요 이 게임은 만원에 플레이스테이션 4를 뜰 거예요 리마스터링 안 뜰 거 같은데 크라켓이다 자 여러분도 추천자 되게 잘게 부탁드려요 저거 크라켓 아니에요 싸우고 나면 무장하네 진짜 어허허허허허허헉 어 어렵네 캐슬이거든 공간이 작아가지고 여기 좀 먹을거에요 공간이 잘되는 카데스 메모네모 세모 공간활용 잘해야돼요 여기 그만가야죠 나한테 보조맘법 이기 하나있지 딜만 기다리고 우와씨 큰거는 안맞아서 다행이다 저게 큰거거든 자 하나는 줄여야죠 입 하나는 줄이면 이 게임이 쉬워요 잠 못풀이려고 그래요 여기는 정하게 아 여기도 때려놨었구나 우와 더워씨 햇빛만 봐도 덥다 지금 있는 이 햇빛 땡볕에서 소고기 구워먹어본적 있어요? 땡볕에서 소고기 구워먹어보신분 있나요? 땡볕에서 소고기 구워먹어보신분 있나요? 맛있긴 맛있을걸요 그래도 맛있긴 맛있는데 땀흘리면서 구워두신적 있나요? 진짜 맛있긴 맛있을거 같은데 진짜 맛있긴 맛있을거 같은데 그 더운거를 참으면서 먹고싶은 마음 있나요? 근데? 나는 먹을거 같어 근데 땡볕에서 고기를 구워 그것도 소고기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먹긴 먹을거 같아요 그정도로 고기 고기를 그냥 아마 먹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여기 맵 보면은 좀 장관이야 먹방계의 달인이네요 하데스가 낮죠 팔공격 하데스 8이에요 이거 하..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하데스 8 근데 야 달려도 되게 빨라 넷맨 맵맨 무기를 바꿔야지 왜냐면 분노게이지가 다 모으면은 저 아래에 있잖아요 대박이죠 이렇게 때려야지 시간을 내가 지겠으니까 과외카스가 없지? 과외카스가 없지? 진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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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죽여야되는데 안죽잖아 엄청 짜증난다는거지 그리고 안맞아야되 그리고 안맞아야되 콘드노블랜드가 4단계인데 이씨 하데스 좋아요 근데 파워가 없어 이거 하나 먹어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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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공격 포세이더하고 제우스는 인기없어 포세이더하고 제우스는 인기없어 아레스하고 하데스가 또 짱이지 여기는 마법을 빌리면 안돼요 아.. 결국 하나 없었죠 근데 이게 두 마리가 나온다면 말이 또 틀려지겠죠? 어? 저 코끼리가 두 마리가 나온다면 또 말이 틀려져요 그 때는 뭐 다른 마법이 또 생기겠죠 내가 공격 공격 이렇게 했는데 안죽잖아요 몸빵이 좋다는거에요 특히 이제 저거 신경써야돼 거기다가 공간도 이제 잘 활용해서 싸워야죠 귀재총각 아재개그한다 내가 저렇게 안가르쳤는데 챙겨 창피하- 자기도 뻘쩜하지 않나봐요? 이게 이제 한마리지? 좀만 더 어딜 도망가 딜이 나왔는데 아 여자는 이쁜데 죽여야지 어어? 어? 나 막었는데? 연속으로 맞으면 계속 맞네 야 잡히는게 더 저게 이득인데 다 죽어라 아이씨 잘했어요? 아이씨 전날 안죽어 모든 게임을 보면은 불이라는 속성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이씨 딱 웬만한 게임 다 해보면은 보니까 불 속성이 있잖아 크아 주인공이야 속성 중에서 불은 주인공이야 어? 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 속성이라는 어? 속성이 어? 맨날 주인공으로 나와 이것도 저기 뭐야 쓰리 보다는 퍼즐이 좀 어렵더라고 좀 가라 좀 가 가 가 가 가 이거 해야되는데 아닌가? 응 가다를 억울 줄 알았습니다 미리 가줘야 돼 미리 가줘야 돼 여기 길이 삼기지 않고 갓오버는 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거랑 별 틀릴 것 같은데 게임성은 그냥 타이탄 스파르탄 어? 그 뭐야 갓오버 아니 나스테버스 계속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안나오 어세션 바뀌었으니까요 오도몽은 시스템상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오도몽은 진짜 이게 내용은 괜찮아요 게임이 내용하고 그리고 뭐야 내용하고 그런게 다 괜찮아 솔직히 게임 내용 괜찮아요 게임 내용은 괜찮은데 게임 내용은 다 괜찮은데 문제가 있어 어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나고 복구해봐 일단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 내용하고 보여주는 이펙트가 괜찮긴 괜찮아요 아이 더워 죽겠네 씨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 여기 졸라 헷갈렸어요 노래할때도 이게 될라나 모르겠네 이거 멍칠걸? 됐어 아 네옹은 괜찮은데 보여주는 임팩트하고 아 근데 게임성이 좀 그전에 있던 게임성이 더 낫죠 그래픽도 좋아졌어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보조 보조 시스템은 괜찮은데 그래도 보조는 괜찮은거 아쉬운거는 2편하고 3편에 있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 두개 근데 아 그거 손맛 제대로 였는데 양피방어하고 아시죠 양피방어하고 양피방어하고 그 이카루스의 날개 괜찮지 않았어요? 양피방어에 퓨웅 소리나는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거를 잘 못살렸어 이카루스의 날개 괜찮았는데 3에서 2편에서 이제 양피방어하고 이카루스의 날개가 이제 3에서는 어 이제 또 강력해졌죠 그래서 또 재밌는거야 양피방어의 그 효과음 대박이잖아요 이카루스의 공중 해피 아 흐흐흐 3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세라클레스판니 진짜 영화지 아냐? 헤르메스 신발 어드문은 이제 공중불 공중불에서 이제 대시가 됐어 아바타 나온다 몸매 존나 특뚱해 아저씨의 몸매 어드문 아진만몸매 아바타를 잡으러 가자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좋으니까 도조류 살창기야 뭐야 저거 아진마 하필을 죽이고 나 주면 나 때릴꺼잖아 나 주면 나 때릴꺼잖아 올꺼야? 좀 세게 동영아 어? 어? 서툭 예약 아아찍 어차피 1대1이면 약하지 내가 믿는게 있으니까 아 작기버그가 자꾸 울리네 장나네? 새가 짜증나게 만드네 어휴 비상승력 써야 되오다 잡았어 너도 내 특수기에 한번 맞아봐라 잘가라 글러머 즐거웠어 에너지도 다 안차네 부수는거 아니네 부수는거 맞는데 안부수져 저거 있다가 두마리나와요 그때까지는 빨리 강해져야돼 저거 있다가 두마리 님들 다들 자요? 어흐 집중중이에요? 추천좀 눌러줘요 집중하시면 집중하기전에 추천좀 부탁드려요 너무 집중하셔서 추천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오셨어요 아 뭐야 자꾸 던져보내잖아 꿀잠각은 해달라는 소리 못하겠어요 어차피 가능성이 없으니까 중간에 없애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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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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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꿀잠갓 어? 올려도 한 몇천견 올려야지 어? 그래야죠 채택이 되지 꼴랑 몇십개 가지고서 안돼 애시당치 포기해야돼 내가 웬만하면 포기를 안하는데 이거는 포기해야돼 이거는 포기할 수 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아이씨 두마린데 힝 아이씨 어 이래서 제퀘 안되는구나 힝 힝 힝 힝스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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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저분하게 잡으면 안 돼요 순식간에 보네 재미로 죽이는 건 아니지? 먹으려고 좀 단두대에 올라가서 목 날라가는 게 예전에 그게 있잖아 프랑스의 루이 앙투아네트 잡혀갖고 도망가다가 사람들 민중을 보는 앞에서 여왕이 죽었어 루이 앙투아네트 단투대에 올라가는 게 그나마 제일 낫대요 괜히 화형이나 그런 건 고통스러워갖고 좀 오래봐도 오래봐 아아악! 그러면서 그니까 말이 앙투아네트 아 진짜 내가 좀 재미로워 얘기한 건데 너 참나 천몽님 아 터를 달아요 터를 달어 어? 내 인생에 터를 달은 것 같아 분명히 태클이야 이거는 축구선수로 하면 반칙이라니까 터를 달아요 터를 달어 내 인생에 터를 달은 것 같아 분명히 태클이야 이거는 축구선수로 하면 반칙이라니까 어? 남편 어? 그 남편 막 어? 그 있잖아 취미생활 해갖고 잡자리도 같이 못해 취미 열쇠 열쇠 자물쇠 이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로딩인데 저걸 없애야지 갈 수 있거든 저걸 없애야지 갈 수 있거든 아 여기서 또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아폴로의 건틀리 사형 같은 거는 별거 다 있잖아 능지처참 능지처참할 때는 소가 제일 중요해 소가 아하하하하하하하 능지처참할 때 4마리가 필요하잖아 양쪽 팔 팔 하나씩 서 다리 하나씩 소 야 소 4마리 능지처참한 것 같대 소가 필요하지 마리나 소 그 소는 이제 나중에 하루고기가 되고 고 후야! 스파르타의 전사들이죠 머리도 불리에요? 그 죽은 사람은 이제 또 다시 이제 죽이는 경우도 있어 진영은 호텔에 진영은 호텔에 패스 풍 균 유우우우우는 으ativo 유우우우웅 불낙 노래 좋네요 또 이런 배경음악 때문에 이게 게임이 지루하진 않아요 그래도 전기회장 전기회장? 그것도 일종의 차용되지 죽은 사람을 다시 무덤에서 끌어다니어서 다시 목을 대는 그런 제도도 있었어요 내 손은 쉬지 않는다 절대로 끝까지 움직인다 지칠 줄 모른다 지칠 줄 모른다 그래 어 죽겠다 이거 슬프지라인 중간 체크페이지가 떴네 에너지는 약간 있네 진짜 고독하다 진짜 크레이터스도 혼자서 이렇게 막 싸우고 신들이랑 더 난무 겠어 아우 시야 라이트 레프트 다 쓰네 죽어라 퓨리 막내지애가 퓨리 세남매죽에서 여기서부터 공포가 시작되는거야 임팩트 괜찮지 않아요? 게임? 게임 임팩트 괜찮지 않아요? 둘째 나왔죠 퓨리 둘째 안통해 시간은 애한테는 어 맞네 계속 정면으로 굴르면 안되겠다 이게 안통해 공포가 시작되지 흠 우아 나 죽겠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씁 패턴을 몰라서 죽었어 근데 곧 파악하겠지 아 노래에 취해갖고 내가 이 게임은 아우 배경음악 씻 아우 웬만한 가위노러보다 더 좋아 콤보 안되요 지금 저 분노게이지 뭐하자야돼 3에서 나왔던 그 화려한 콤보 안되지 이렇게 때려야지 패턴 알아야 했어 우후 장관이다 아 쉴드 썼구나 2,2,2,2,2 아 아 아 50 쓠 오랜 만에 쓸까? 내가 뭐했던 축적된 자원 오 잡혔어 와 딜이 오 잡혔어 오 잡혔어 와 딜이 오 잡혔어 바꿔야지 하자스 선으로 어우 이거 피하는 것도 일이다 두마리가 됐어 이 흰 쪽 아니에요 점프 뛰어야죠 와 도망가야죠 아 존나 까 이제 아 잠깐만 또 도망갔네 무적이네 이제 얘 때려야죠 뭐 쟤 무적이야 쟤 짧아 이럴 때는 크게 돌아야죠 에너지는 중간중간에 오니까 신경쓰지말고 와 추가파한테 때리는게 더 멋있었어 완전히 너무 가까워 전철거기 해갖고 저 누구야 쟤 거미같이네 그렇지 이렇게 전철거기 해갖고 잘 굴러야지 이게 맵을 길게 잡아야 돼 와 가지 못하게 하네 끝났어 어 뒤태 이쁘고 액션타임 다 이거 터졌다 아 이거 터졌다 아이씨 아직 연호지가 많아갖고 버틸다네 버틸다네 아직 연호지가 많아갖고 안 죽어 이씨 절대로 포기 안해 딸피라도 조금만 때리면 되니까 이거는 어어? 이게 왜 안 돼? 될텐데 미치겠네 야 죽을 것 같아? 하누고기? 아 제대로 했다 이번에는 크게 돌렸거든 짧게 안 돌릴게 자 저 문어의 정체는 좀 이따 밝혀주고 일단 내 눈앞에 있는 적을 죽입시다 아들이랑 나란히 어? 이렇게 되어있네 여자라고 날짠 없죠 초크 슬램까지 하 간지란다 드디어 첫째가 나왔네 퓨리가스는 저 먹물을 풀지 못해요 도와주지 못하길 바랍니다 아이와의 정상은 내가 이의 정상은 내가 지우는다 너의 정상은 다시 돌아온다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오로가 어머리를 배신한거죠 아들이 방금 아들이에요 사람이 그 여왕 아들 퓨리 여왕 아들 즉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레스 능력은 있는데 전사는 아니죠 능력은 있는데 전사는 아니에요 아버지처럼 그 뭐야 전쟁의 신 이런거 아레스가 별로 안좋아하는거 같아요 자기 아들을 그래서 신이죠 그래도 저사람은 이제는 먹물공격을 피할 수 있죠 이 스킬만 취득하면 매전격 아니에요 스토리는 1편 다음 스토리에요 자 자 업그레이드 한번 해봅시다 하나 보조류가 괜찮기 때문에 보조류를 이걸 업그레이드 합시다 이거는 부신공격인데 같이 공격하는 그래서 오브로 그동안 안썼다니까 이것 때문에 그저 수원하고 벽어주고 수원하고